오늘의 복음 2019년 4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 50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일을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길을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에게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도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스 말씀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더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 23장 1절에서 49절입니다. 봄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수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항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맞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나 그들은 왕광히 주장하였다. 이자는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의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에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것도 찾지 못한 것이오.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 자는 없애고 바랍바를 풀어주시오. 바랍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을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랜의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러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워보지 못하고 저절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이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덧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제수도 채행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제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거두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야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제명표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제수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야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제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제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러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의 성전기장 함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령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리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안봉한 스테파노 신부님이 해주십니다. 오늘 교회는 정신을 집중하여 주님의 순환을 묵상합니다. 루카는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해상하도록 도와줍니다. 마테오와 마르코와 달리 루카는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손찍음하는 행위 가시나무로 역흥간을 씌우는 행위 거짓 정인들에 대하여 들려주지 않습니다. 또 루카는 예수님을 고통받는 의인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갖 고통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이 해계하고 하느님과 일치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의 본보기로 여기며 찬미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번민에 쌓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올리버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마치신 뒤 예수님께서 다시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하고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의 간대함과 자비로움은 당신께서 잡히실 때부터 드러납니다. 제자 한 사람이 칼로 대사제의 종을 쳤어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종어 귀에 손을 대어 꽂혀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우치는 제수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의 간대하고 인자하신 마음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거두실 성려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순환은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위대하게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순환의 상황들은 분명 비극적이지만 사랑으로 극복되고 성리를 거둡니다. 감사합니다.